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종종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사도 되나요? 괜찮나요? 인스타 DM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트렌드 리포트 영상도 올라갔고, FW도 코앞이잖아요. 아직 겹지만 코앞이야. 지금 구매하면 좀 애매한 템, 그리고 지금 구매하면 뽐뽀볼 아이템. 이걸 한번 말해볼까 해요. 오늘 컨텐츠 또한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거 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영상 절대 아닙니다. 탈손의 정답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지금 구매하면 아쉬운 템, 뽐뽀는 템 보러. 가질까요? 먼저 지금 구매하기 좀 애매한 템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절대 사지마 이런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애매한 아이템은 가죽 자켓. 그중에서도 더블 라이더. 물론 바이크들의 상징인 더블 라이더. 마초적인 상 남자 아이템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체험을 되게 많이 타는 스타일 같아요. 어깨가 좀 타이트하고 좁게 나오고, 카라는 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어깨가 좁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뭐 물론 잘 소화하신다면 부정할 수 없는 상 남자 패션 아이템이긴 합니다. 아니 외모로 판단하는 건 반칙이지?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죽 자켓을 구매하신다면, 살짝 루즈한 스타일의 스웨드 레더 자켓들이 제가 신상 좀 둘러보고 왔는데 많이 나오더라고. 스타일은 블레이저 워크 자켓 블루종, 이런 류로 추천드려요. 레더가 기가 좀 세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스타일들은 조금 기가 약해지니까 좀 입기 편하더라고요. 대신 리얼 레더면 진짜 비싸긴 할 거야. 다음 애매한 아이템은 찌청, 데미지청 바지들. 작년 그런지 코어가 뜨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워싱 빡, 데미지 빡 이런 바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트렌드적으로 지는 아이템이다 하긴 그렇지만, 특히 과하게 찢어져서 살이 좀 허니 보이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은 스트릿 코디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추가 영입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오히려 요즘은 캐주얼도 소화 가능한 아주 살짝 데미지. 혹은 찢어졌어도 살이 보이지 않도록 안감을 덧대준 스타일. 아니면 패츠워크로 포인트를 준 제품들이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 바지로 데미지 스타일은 싫다. 그러면 스터드나 잼으로 포인트 준 바지들로 대체하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크롭 테이퍼드 바지 핏. 아직까지 루즈한 바지 트렌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3, 4년 전만 해도 크롭 테이퍼드의 첼시 부츠. 요 룩 많이 유행했었거든. 물론 우월한 신체 조건으로 지금도 그 핏을 우월하게 소화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치만 트렌디하게 크롭 테이퍼드를 입는다기보단 클래식한 수트, 클래식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리가 길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크롭 테이퍼드 핏 바지를 영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애매한 아이템은 발라클라바. 코로나 시절 임팩트 있게 다가온 패션 조미료 아이템 아닌가 싶은데요. 머플러랑 좀 다르게 레이어링 맛도 낼 수 있고, 후드처럼 스타일링이 너무 귀엽고. 근데 어느 순간 손에 잘 안 가더라고. 머리도 망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유행 없이 쭉 두르는 머플러, 목도리를 발라클라바처럼 이렇게 두르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싶네요. 물론 지금 새로 구매하시기 아쉬운 거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조미료템으로 사용해주세요. 자, 이제부턴 지금 사면 뽕뽑을 아이템들을 짚어볼 건데요. FW 시즌에도 뮬은 계속 트렌디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뮬을 종류별로 모으고 있는데, 슬리퍼 같아서 편히 신을 수도 있고, 양말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뭔가 캐주얼하면서 뽀짝한 맛을 내주니까 어떻게 안 좋아해. 버킨터 보스턴 코디는 진짜 핀터레스트에 검색만 하면 우르르 나오니까 참고해서 FW 코디하시기 딱 좋지. 개인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FW 시즌에 뭔가 안에 털이 들어간 뮬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볼게요. 다음 영입 아이템은 타이. 그중에서도 너무 두껍지 않은 슬림한 스타일의 타들. 작년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올해는 진짜 진짜 많이 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타이가 포만한 아이템이 아닌 패션 조미료처럼 셔츠 위에 얹어지는데, 포멀에서 캐주얼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영입해도 된다. 뽕 뽑을 수 있다. 임무는 아무래도 무채색으로. 그러다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내 스타일인 타이 모으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아이템은 빅백. 빅사이즈 백. 예전에는 한창 남자분들 미니백 유행했던 거 아시죠? 이번에는 빅사이즈로. 빅빅. 확실히 가방 사이즈가 커진 만큼 수난력도 좋아질 거고, 눈에 확 띄니까 포인트 주기 좋더라고요. FW 시즌 특히 옷이 겹겹이 두꺼워지는 만큼 옷 부피감에 비해 옹졸하지 않은 사이즈의 가방. 시원시원하니 보기 좋더라. 당연히 기존에 갖고 계시던 사이즈의 백팩, 크로스백 다 메고 다니셔도 돼요. 하지만 새로 하나 영입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빅사이즈 추천드려볼게요. 마지막 뽕 뽑을 아이템은 키링. 각구. 벨트 꾸 할 수 있는 키링들. 많은 멋쟁이분들이 벨트에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키링들을 주렁주렁 메고 다니는데, 이제 없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키링들이 나오고 있고, 정말 작은 부피감으로 내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크게 표현 못하더라도 작게, 나 여기 있어! 하는 느낌이에요. 특히 유니크한 키링. 이런 거 찾으면 짜릿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 조용히. 아니, 예쁜 건 같이 해요. 예쁜 키링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기 좀 애매한 아이템부터, 지금 사두면 뽕 뽑을 수 있는 아이템들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반영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생각보다 추천드린 아이템들이 패션 악세사리류가 많아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좀 덜 되시기도 할 거고, 이런 패션 조미료템들이 튼튼해야 좀 꾸미는 맛이 있거든요. 옷은 깔끔하게 입어도 이런 걸로 포인트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트라이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진짜로 FW 시즌이 코 앞까지 다가왔으니, 더 뒤지겠지만. 다음에 뽕 뽑기 좋은 FW 아이템 대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FW 빨리 와라! 신난다! 니트 빨리 와라!